액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누구네 집에서 있을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자유를 내가 존경할 테니까 거짓말만 안 하고 살자 알았지?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건지만 얘기해주고 그리고 좋은 밤을 보내면 돼 오케이? 사랑해 우리 딸 와 진짜 지금 밖에 계시는 모든